차라리 근데 지금 폭탄 만들 수가 있나? 어차피 폭탄 못 만드는 거 아니야? 어차피 지금 폭탄 못 만드는 거 같네 우담종 성체를 점령해야 된다는데? 이런 씨 스포 당했어 야 애들아 스포 당했어 결국 우담종의 성체를 점령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잖아 그치? 자동 스포 당했어 정의는 승리한다 정의 구현이야 이거 하자 아니다 가죽 더 얻긴가 이거? 동물 지방과 동물 가죽 두 개를 더 얻는데 대다수 동물의 경우 이거 하자 어? 나무 돌 및 기타 너무 다 좋다 진짜 너무 다 하고 싶은 거 밖에 없다 제압 공격과 동시에 적의 몸을 자동 수색한다 아 너무 다 좋은 거 밖에 없네 일단은 일단은 그래 처음부터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고 마을 자원 석판 근접 전투 몽둥이 한번 휘둘러서 여러 대상을 타격할 수 있는 빠른 무기입니다 창은 느리지만 강력한 무기로 바로 앞에 대상을 공격합니다 던지는 경우 살삭력이 더 뛰어납니다 R2 버튼을 길게 눌렀다가 놓으면 강력 공격을 하게 됩니다 아아 그거구나 데미지가 더 세게 들어가는 거구나 적들을 기저시키고 큰 피해를 줍니다 불붙은 무기를 앞쪽으로 듭니다 아아 오우야 이제 좀 한번 들어볼까? 어? 우담족을 봤다는데 근처에서? D펜인데 이거 오 저 귀 아니야 귀 왔어 야 왔어 오우 실전이야 바로 야 바로 실전 얘 얼굴 왜 이래 오우 타 들어간거야 이거 뭐야 썩은거야 피부가 뭐야 전해놓고 가는거야? 아니네 모두 죽여라는데? 진짜 단순한 대화다 쟤네들이 너무 많아 우리도 많아 우리도 싸울 수 있어 너무 멍청하게 구현한거 아니야? 야 우담족 야 가자아 야 불 부 불 부쳐 마을 마을 방어 가자 마을 방어 정문이 공격 방어 방 공격받고 있대 야 근접 용사 간다 근접 용사 몽둥이 지시 다 찢어 죽여 야 여기는 응당 2b잼을 틀고 해야돼 응당 여기서는 2b잼을 틀고 해야돼 간다 어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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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어 아군이야 미안해 어 아군 아니었어 야 아군 아니었어 죽여버려 어딨어 또 어딨어 바로 패거리 싸우면 가는 부분이야 어 잠깐만 야 잠깐 야 이거 불무기 괜히 들었어 야 불무기 괜히 들었어 야 불무기 괜히 들었어 우리 마을 타고 있어 아 이 미친 동굴문이 공격받고 있대 이 자식들 쟤 야 너 저러니까 도망가네 어 불이 계속 번지는데 치료해 놀 Kra través 한마디 남았다 한마디 남았어 어우야 미쳤어 야 미쳤어 마을이 다 타고 있어 지금 불이 계속 번지는데? 왜 우리 심바비 체력이 없어? 가만있어봐 아냐아냐아냐아냐 어우 야야 안돼 안돼 내가 먼저 죽여야 돼 우리 심바비 죽어 그렇지 오 죽은거 아니지 심바바 아직 적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런가 아 됐다 됐다 됐어 밥먹어 밥먹어 하나가지고 돼 됐어 자 한번 쓰다듬어 아무리 급해도 우리 교감을 나눠야되니까 그치 아빠가 잘 들을게 아빠가 죽으라고 죽을수도 있어 어어 아이 미친 가만있어 가만있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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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꿔 바꿔 오우후 어 우리 심바비 심바바 으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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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어어 야 이거 불 꺼 안되겠다 이씨 뭐야 독은 뭐야 벌친 뱀의 물린 상처 또는 우담족 본토 밖에 썩은 연기에 의해 중독될 수 있습니다 몇몇 몇몇 우담족은 독성이 있는 폭탄을 던지기도 합니다 독은 체력을 떨어뜨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교력이 사라진다 와 잘 찾아보면 어딘가 해독제가 있을수도 있대 미치겠네 아니 미치겠네 독까지 걸렸네 이거 아니 독걸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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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 개싸움이었다 개싸움이었어 리얼 개싸움이었어 이렇게 많이 들어올줄 몰랐어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싸울 때 불 붙이지 마라 어 불 붙이는거 별로 안좋다 불을 붙인 다음에 어느정도 되면 끄면서 싸우면 괜찮은데 불 붙인걸로 몽둥이를 계속 싸우게 되면은 별로 안좋은거같애 세일라 우리가 여기 지켜냈어 뭐야 더 가서 사냥하라고? 그들의 뼈나무를 파기하라는데? 왼자족이 힘을 보여주라고? 생각보다 용감하네 내가 여기 족장이 아니라 얘가 족장같애 왜 나한테 명령 내려 그리고 어느정도 하면은 어? 그런게 저희 사장님 저희 오늘 열심히 일했죠? 저희 성과 많았어요 이랬더니 저기저기 저거 추가적으로 더 일하고 더 단단히 하고 더 열심히 일해 약간 이런 느낌이야 내가 족장이 아니라 내가 족장이 그걸로 자아아아아 가자 공격하러 가자 어 우담종 야영지로 이동하라는 갑시다 가자아 어 뱀인줄 알아서 더 좀 만들어봐 이거밖에 못만들어 500이면은 빠른 이동할 수 있나? 여긴데 하필이면 또 가는길에 고민이야 하아 이거는 그러면은 네비대로 가면 뒤져 어 이건 네비대로 가면 응당 뒤져 일로 가야돼 곰한테 많이 엉덩이 물려봐서 알아 내가 아직 곰 못 긴들려 뭐야 뭐야 여기도 있잖아 예빘해 킬 메 floats oup 엑 백 엑 헤드 샛 화살 바닷먹고 어 가방이 가득 차가지고 지금 가방을 하나 더 만들려면 위가 오두막이 레벨 1이 돼야 돼 너무 아깝다 템 너무 아까워 벌써부터 이렇게 가방이 가득 차가지고 야 이거 위다 이거 위야 저 위에서 싸우 뭐야 가자 그냥 가 게임 재밌지 꿀잼이야 널리 내 생존 게임 내가 멀티 아니면 내가 잘 안해 내가 혼자서 진짜 잘 안하는 사람인데 나랑 맞는 것 같아 어?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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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해 공격 명령을 딱 내려놓고 뒤져 이건 가자 이건 이건 나의 점심밥을 구해야 돼 가만있어 나의 점심밥이야 건들지마 아무도 건들지마 아나나나나나 아나나나나 아나나나나 아나나나나나나 어디가 이.. 이 자식이 어디가 이런.. 자 가자.. 개에.. 어딨어 또 한 마리.. 자 자.. 점심 봐봐 자 밥 한 번 주고 응 밥 한 번 주고 응 가자 가는 길이 이렇게 일용한 양식들이 많아요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풀어준거 같은데 점심밥 시체 뜯어먹는거 같애? 우리 신밥인 다 뜯어먹지 늑대인데 사람도 다 먹지 뭐 안 먹는게 어딨어 다 먹습니다 아 올빼미는 글쎄 사람마다 플레이하는 스타일이 있으니까 좀 존중해주시면 좋겠네요 나중에 내가 쓸게 야 저기 뭔데 시야가 방금 나 걸릴 뻔했지? 여기 뭐 있는거 같애 그치 어쩐지 여기 갔는데 시야가 뭔가 들킬거 같애써 밑에 버튼을 눌러서 돌을 던져 소리를 내놨는데 그래서 적의 주위를 돌리고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서 웅크리면 소리가 더 어 잠행해서 가라는거네 발각되는 경우 식물 속에 숨으면 적의 시야를 벗어날 수 있다 와 리얼 생존인데? 오케이 야 근데 이거는 여기서 근데 부엉이야 여기서 올빼미 써야될거 같애 몰빼 몰빼이 들키진않겠지? 우와 야 여기 왜께 얼마나이들 저 번개는 또 뭐지? 적도 모두 처치하고 뼈나무도 모두 파괴하라는 다 부수란 얘기잖아 얘는 얘는 공격 못하나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지금 늑대 보내면 안 돼 지금 늑대 보내면 위험해 어느 정도 잠액을 좀 더 해야지 늑대 혼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못됐습니다 우리 그러면 점심밥이 죽이는 거야 잠깐만 됐어 한마리 제거 시체에 뒤지지마 4명인데 깜짝이야 이건 이건 개쌈해도 될 것 같아 왜냐면 위에서 공격하는 뭐 궁수 이런 애를 제거했기 때문에 어차피 다 근접해서 지금 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뭉쳐있는 애들 빼고는 없잖아 지금 이렇게 되면 얘까지 한번 죽여봐 됐어 야 오늘 신욕 미쳤네 나 가라 가자 그 정도 무빙으로 우리를 이길 수 없어 지렸다 인생 게임 하나 찾은 것 같아 애들아 조많은의 인생 인생 생존 게임 하나 찾은 것 같아 하크라이 프라이멀 아 내가 진짜 거의 배트맨급이었어 지금 암살 암살이었어 완전 무더기 암살 했어 자 이제 이거 불태우면 되는 거 아니야 뼈나무 오케이 이러면 되냐 됐어 하나 파괴 다 부숴버려 딱 딱 하나는 또 올라가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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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원병력 왔어 지원병력 왔어 와 이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인데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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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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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눈치 안챘어 아직 눈치 못챘어 아직 눈치 못챘어 올라가 올라가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이거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써 한 번 여기서 올빼밤이나 쓰나미 다 스캔을 해버려야 돼 하나 스캔 어 야 야 야 그럴 필요 없다 우리도 지원병력 왔다 우리도 지원병력 왔어 양쪽 다 지원병력 다 왔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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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와 야무졌다 접수했네 접수했어 야무지게 접수했네 올라가고 바꾸 무기 바꿔 올라가고 마지막 빠샷 응 좋았으 남은 우담족 전사를 처치하라네 쟤네들 아직도 남아있었냐 수우야오다 맞아봐 아군이야 아군 어 얘네 어디있어 얘네 어디있어 라스트 라 라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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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 라스트 됐어 스로피를 획득하셨습니다 창 방어 게임 개재밌어 오늘 잠 다 잤어